최근 홍천 다가구 주택 40여 가구에서 전세 사기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강원도가 오늘 홍천읍 형정복지센터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상담에서는 주택 경매와 공매에 따른 대응 방안,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거금융지원과 소송 대리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뒤 강원도에 접수된 322건의 신고 가운데 177건이 전세 사기 피해로 최종 결정됐고 89건은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